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주 투자를 할 때 이제 몇 가지 알아둬야 될 사항들이 있다 그래서 반도체와 컴퓨터, 컴퓨터에 대한 이런 점들 몇 가지를 좀 우리가 기초적인 상식들 또 여러가지 법칙들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반도체, 컴퓨터, 디지털 혁명이 되겠는데요 이때 등장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두고 넘어가야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바로 무허의 법칙입니다 무허의 법칙 이거 컴퓨터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허의 법칙이 상식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무허의 법칙은 인텔의 공동창업자인 고든 무허가 1965년에 발표한 것으로 반도체 직접 회로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18개월, 18개월 루머다 왜 18개월로 나왔는지 모르겠다라는 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2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2년, 2년 동안 2배씩 성장한다 이거죠 그래서 2년에 2배씩 성장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일단 처음에 발표 나온 건 18개월로 나왔어요 그래서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것이 바로 실제로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8개월에서 보통은 2년이면 24개월이죠 24개월 동안 2배씩 컴퓨터가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빨리 성장하죠 우리가 보통 72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72의 법칙 72의 법칙은 뭡니까? 2배 성장하는 기간 동안 드는 72%예요 72%의 법칙인데 바로 만약에 어떻게 될까요? 4%씩, 4%씩 1년에 성장하게 되면 72에서 4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10 몇 퍼센트죠? 16%, 15% 이런 식으로 72에서 4를 나누는 거예요 개설이 잘 안 되네요 제가 아무튼 그러면 쉬운 거 해볼까요? 72의 법칙이면 12%다 1년에 12%씩 성장하면 뭐예요? 6년 만에 72가 달성돼가지고 바로 2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씩 6년이 있으면 71의 성과에서 달성해서 2배가 된다라는 이런 법칙입니다 반면에 6%다 6%다라고 한다면 12년을 달성한 72가 되는 거죠 근데 와 이거는 바로 바로 어떻게 됩니까? 2년에 2배 굉장히 빠른 겁니다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래서 거의 72의 법칙을 적용하면 36%씩 해마다 성장을 한다라는 점들을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반도체가 이렇게 컴퓨터 반도체 쪽이 해마다 이렇게 높은 성장률이 보인다라는 점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랑을 한 셈이죠 뭐 인텔에서 좋은 반도체들 좋은 컴퓨터들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한 건데 자 그래서 굉장히 빠른 성장 덕에 소비자가 체감하는 비용이 절반씩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뭐 봐봐요 100이라는 성능을 주고 만원에 샀습니다 근데 1년 뒤에 이게 200이 돼요 아 2년 뒤에 200이 됩니다 2년 뒤에 무호의 법칙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만원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가격이 떨어지겠죠 5천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점점 급격히 떨어지는 성향이 있다 반도체라든지 컴퓨터들은 그렇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좋은 소비자에게 좋은 거죠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핸드폰도 처음에 신제품 나오면 뭐 몇 십만원 80만원 90만원 이렇게 하다가 아 2년 지나면은 20만원 10만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무호의 법칙 바로 컴퓨터 반도체 반도체 쪽이 바로 2년에 2배씩 성장하는 고성장을 기록한다 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더 좋은 프로세서와 용량이 큰 메모리를 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돌았다 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인텔에서 이제 무호의 법칙을 2014년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16년 뭐 2014년까지 통계 기록을 보니까 2014년까지 통계 기록상 바로 무호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이 내용을 발표했을 때가 바로 65년도부터 발표를 했는데 2010년도 때까지 계속해서 50년 동안 쭉 잘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단일 소자에 넣을 수 있는 트랜지스터 수를 어떻게 계속 늘려갈 수 있을까요 인텔의 이런 무호의 법칙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성능을 올리면서 가격은 낮춰왔어요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 역시 꾸준히 그 한계에 도전을 해왔습니다 자 이게 가능했던 것은 기술 혁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번마다 이 반도체 쪽에서는 기술 기술의 혁신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인텔 인텔이 반도체 대표적이죠 인텔 그래서 인텔의 나노 공정 기술을 이런 기반으로 해서 칩 제조 반도체 칩 제조 기술로 무호의 법칙을 현재 진행형으로 인텔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도 32나노미터 해서 22나노미터 14나노미터 자 이렇게 계속해서 줄여 나가고 있어요 이게 줄어들수록 더 좋은 겁니다 왜냐 14나노미터에서 10나노미터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이렇게 됐는데 줄어들면 이게 굉장히 가늘고 작은 소형 미세한 반도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줄여 나가고 초소형 나노 공정 기술을 더욱 정밀한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칩 크기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고 무호의 법칙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섣부른 주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편의판 시각일 뿐입니다 인텔의 기술 개발 로드맨만 봐도 향후 적어도 향후 10년간 무호의 법칙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 컴퓨터 나노칩 인텔의 바로 이런 자부심 또 2년에 2배씩 성장한다라는 점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암달의 법칙을 말씀드릴게요 암달의 법칙 좀 방금 말씀드렸던 무호의 법칙과는 좀 약간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자 무호의 법칙은 2년에 2배씩 성장하면서 굉장히 고성장을 이뤄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인텔에서 컴퓨터 반도칩의 대장 인텔 거기서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점인데 암달의 법칙은 그 반대가 되겠습니다 뭐냐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 장치부터 PC 그리고 서버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보안 장비 중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기기에는 멀티 프로세어 프로세서 코어 프로세서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 멀티 코어가 유행하면서 주로 HPC 전문가나 86 기반으로 바로 각종 장비를 만드는 개발자에게만 관심을 받던 법칙 하나가 바로 최근에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서서히 알려지고 있는데 무슨 법칙이냐면 암달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 법칙은 사실상 무얼 법칙만큼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바로 이런 법칙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인데 암달의 법칙이 이제 병렬 컴퓨팅과 관련해서 회자되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병렬 컴퓨팅 이 법칙은 핵심만 추려서 설명하자면 프로세서 수가 늘어나는 만큼 성능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은 예전에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무얼 법칙에 따라서 컴퓨터가 비상식적으로 빠르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됐으면 약간 한계에 부딪혔어요 사실은 그래서 무얼 법칙 아까 나노미터 그거는 계속 컴퓨터 칩은 나노 공정에 의해서 계속 굉장히 줄어들지만 사실상 cpu 라든지 이런 부분을 램 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좀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힌 게 맞아요 그래서 특히 cpu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성능을 올리다 보니까 더 이상 빨라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14나노미터 10나노미터 이렇게 초소형 칩을 하는 것은 계속 줄여 나가고 있는 것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실제로 cpu 면에서는 여러분 컴퓨터 cpu 있죠 cpu에서 성능이 더 빨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개발자들이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이제 우리의 수명은 다 됐다 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좀 한가지 획기적으로 개발했던 게 병렬 컴퓨팅입니다 자 그래서 cpu 칩 하나는 더 이상 빨라지지 않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포기하고 모든 개발을 중단하느냐 그럴 수 없죠 우리 과학자들 개발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킵니다 자 하나 이 하나가 이 반도체 반도체 하나가 더 빨라질 수 없어요 cpu가 그러면은 컴퓨터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없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런 반도체를 두 개를 붙이자 두 개를 붙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듀얼 코어가 되겠습니다 듀얼 코어 그래서 cpu가 하나만 있을 때는 싱글 코어 그리고 cpu가 1 플러스 1 두 개를 붙이자 그러면 듀얼 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나만 있을 때는 하나로만 작동을 했는데 이게 더 이상 빨라지기 힘든 상황에 놓여졌죠 근데 이제 비슷한 거를 하나 더 붙여서 1 플러스 1으로 하자 그러니까 좋았습니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런 점이 있죠 그래서 하나로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로만 작동을 하는데 동시에 여러 가지 상황을 프로그램을 가동시킨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인터넷도 켜고 동영상도 켜고 또 엑셀 파일도 켜고 심지어 증권 프로그램 HTS까지 켰어요 근데 HTS 키고 나서 동영상을 봤습니다 동영상을 봤는데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봤는데 예전 같은 경우 CPU가 이 코어가 하나인 경우에는 HTS랑 무슨 동영상을 켰을 때 굉장히 느리게 버벅거리면서 작용을 하죠 근데 이제 듀얼 코어가 되고 나서 굉장히 빨라졌다는 것이죠 여기에 착안해서 이제 이 코어 하나를 개발을 더 상승시키는데 힘드니까 두 개를 갖다 붙였는데 두 개만 필요하냐? 더 붙일 수 있다 그러면서 네 개를 갖다 붙이는 이런 상황도 생겼어요 네 개를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개도 붙이고 네 개도 붙이고 여섯 개도 붙이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코어가 멀티 코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트리플 코어, 헥사 코어, 8개, 옥타곤 코어, 옥타 코어, 8개, 6개 계속해서 갖다 붙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핸드폰에도 모바일에도 여러 가지 듀얼 코어라든지 이런 거 옥타 코어, 헥사 코어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하나로만 있는 게 아니라 병렬식으로 여러 가지를 갖다 붙인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병렬 컴퓨팅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법칙이 중요한 것은 프로세서가 늘어나는 만큼 성능이 비례적으로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코어가 8개다 그런데 8개가 늘어난다고 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HTS 하나를 가동시켰어요 그런데 이 멀티 코어인데 8개의 코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더 빨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 HTS를 켰을 때 다른 거 엑셀도 안 하고 문서 작업도 안 하고 동영상도 안 했을 때는 그러면은 결국은 이 한 개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 한 개만 그리고 나머지 7개는 놀고 있습니다 코어들이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책을 한 게 있어요 책을 이렇게 있는데 책을 봐야 되는데 사람이 혼자 보면은 혼자 보는 속도가 있죠 그런데 이제 3사람, 4사람이 같이 봅니다 3사람, 4사람 같이 보는데 책 하나 가지고 3사람, 4사람이 같이 볼 수가 없죠 그러면은 한 사람이 보고 끝까지 읽을 동안에 나머지 3사람은 그냥 멀리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멀리서 기다리고 이 사람이 다 볼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동시에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하나만 쓰게 되고 나머지는 다 놀고 있더라 그래서 별로 필요가 없더라 속도가 빨라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암달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암달의 법칙 그래서 한 개씩만 움직이면은 속도가 더 이상 빨라지지 않아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도달한다 빨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암달의 법칙이 되겠는데 병렬 컴퓨팅이 바로 한 가지 프로그램만 가동시켰을 때는 더 이상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뭐 아까 HTS랑 동영상이랑 엑셀을 동시에 키면은 이 세 개의 코어가 이 세 개의 코어가 동시에 작동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HTS를 먼저 키고 그 다음에 엑셀을 키고 그 다음에 작성을 해야 된다 이런 순차적인 경우가 있겠죠 A를 하고 B를 하고 C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런 멀티코어가 별로 좋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속도가 빠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컴퓨팅 자원이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코드가 순차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이런 직렬화 또는 동시에 실행이 가능한 병렬화 정도에 따라서 성능 향상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직렬화 비중이 높으면은 병렬 처리 능력이 뛰어난 하드웨어 환경을 충분히 이용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즉 멀티코어나 매니코어 아주 코어가 많은 것들 아까 CPU가 많은 것들 이런 것들로 대변되는 최신 이 하드웨어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성능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은 한 권인데 책은 한 권인데 20명이 책을 봐야 돼요 그런데 책을 찢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다 볼 때까지 나머지 19명을 기다려야 된다 굉장히 좀 한심한 경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점들이 암달의 법칙이 되겠는데 이것은 소프트웨어 개발 추이를 감안할 때 앞으로 극복 가능한 제약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점점 더 병렬화가 유리한 쪽으로 설계하고 개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멀티코어와 매니코어의 혜택은 점점 커질 것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책을 가지고 아까 20명이 보다 그랬잖아요 20명이 다 못 보니까 책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만약에 300페이지다 300페이지다 근데 30명 있어요 30명이 책을 봐야 되면은 10페이지씩 찢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한 명이 보고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한 명이 보고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한 명이 보고 이런 작업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명이 30개를 동시에 나눠야 된다 프로그램을 만약에 HTS 증권 프로그램 하나를 가동시키더라도 그런 것들을 코어에 따라서 찢어서 나눌 수 있는 작업을 처음에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부터 도와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기도 한계가 있는 게 만약에 책을 찢는 과정이라고 제가 비유를 써서 말씀드렸는데 1페이지에서 10페이지,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만약에 이런 게 사전식의 책이라면 가능하죠 A부터 A, B, C, D 해서 A 쭉 나오고 B 쭉 나오고 이러면 사전이면 상관없죠 근데 백과사전이라던가 근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소설이다 소설의 내용이면은 갑자기 제일 뒤에 맡은 100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를 읽고 있는 그 코어 같은 경우는 앞에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를 읽지 않았다면은 순차적으로 이해를 못하게 되죠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야? 주인공이 갑자기 이미 예전에 죽었대요 그리고 새로운 주인공이 어떻게 어떻게 됐는데 그 과정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주인공이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앞에 나왔는데 앞을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난관에 봉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고 아무튼 이렇게 찢어서 나눠주는 과정을 좀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해야 된다라는 점 이런 점들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가지 암달의 법칙은 우리가 계속 개발을 해도 병렬식으로 했을 때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법칙이고 무호의 법칙은 18개월에서 2년 동안 2배씩 반도체, 컴퓨터 반도체가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가지들 우리가 오늘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점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바로 무호의 법칙에 더 초점을 둘지 아니면 암달의 법칙에 더 초점을 둘지에 따라서 우리가 반도체주 투자하는 데 대해서 가치관이 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어떻게 보는지 미래 산업으로 어떻게 보는지 또 컴퓨터, 컴퓨터 산업 앞으로 어떻게 더 초소형 칩 10나노미터, 8나노미터, 6나노미터 계속 이어질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적인 상식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반도체라든지 SK하이닉스 어떤 식으로 공정들이 이루어지는지 또 신사업으로 저런 것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반도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발전을 하고 앞으로 2년에 2배씩 발전할 것인지 이런 점들을 가늠하는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주에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점들에 투자를 할 때는 기본적인 상식, 무거의 법칙과 암달의 법칙 정도는 알아두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뒷시간에는 시황 분석과 함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